이 벌은 뜨면 빨리 안 날아다녀요 그리고 얘네는 뜨면 옆에 근처에 있다면 헬기 뜨는 소리가 나요 한 마리만 떠도 근데 원래 벌이 공통함이 있어서 다 뜨면 제벌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? 참새만 하세요 진짜요 이 벌도 신고를 하시면요 다 엄두석 거랑만 하대요 다 보면 이거고 참새만 하다 이러면 얘에요 얘는 동물에 있으면 거의 흙이 나와있어요 흙이 한 살피씩 나와있어요 많이 나와있는거는 새롭게 온건요 진상입니다 여기 음봉 음봉 어제서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왕벌이라 그래서 급히 또 급하다고 해서 왔는데 왕벌은 맞아요 누나 장수 왔다 야 그건 장수 그거 냄새 맡고 온거지 어디 있단 얘기네 장수가 가르고 찾아 야 어디가 나 잘 봐 정신 똑디 챙기고 잘 봐라 근처에 장수 냅두고 가지 말고 잡히는 장수가 거기 있었는데 여기서 벌처를 이렇게 하면 장수가 가만히 있겠냐 내 뼈꼬찌가 바로 CAR 3 2 1 2 3 3 4 2 추전하게 무덤을 파시는 분이 있습니다 퀵 좋더라구요 무덤을 파시는 도대체 뭘 끓여 일부러 보라 벌집이 어디있는겨 누나 수저껏 밀린다 어떡하러 오igan 오HD 오이래 몰칠이 없어 쩝쩝 너무 많이 그린내지만 얘네들 깊이도 안짓는데 지금 이런들 깊이도 안짓는데 뭐 너무 했나? 이런식으로 제보 하시면 차비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몇 마리? 차비만 줘야 되나? 참말볼 자체에 이렇게 하면 안돼 왜 안보이냐? 내가 가려서런가? 됐어 지금 뭐에요? 둘레 여섯 여덟 열두 마리 참말볼 12마리